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 대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을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갈까요? 지금 나오는 속본데요.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확정됐다. 보도 채널의 소식 전해드리고 갑니다. 오늘 따져봅시다에서는 전기요금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네. 이 전기요금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전기요금 단가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원래 올리려고 했다 이 말이죠. 네. 왜 올리려고 했습니까? 원래는. 먼저 올해부터 전기요금 결정 구조가 좀 바뀐 건데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연료비 연동 형태로 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에너지 가격이 쌌기 때문에 1분기에는 단가를 3원 정도 인하한 형태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연료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제 한전에서 인상 요인은 있지만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 유보 통보를 해왔다. 그래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킬로와트당 단가를 당분간 안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내가 쓰던 대로 써도 기존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연료비 연동제 이게 뭐예요? 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연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석유나 LNG 가스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전량 수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국제가격이 변동하거나 환율이 변하면 연료비 가격도 변하게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전기요금을 맞추겠다는 건데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연간 한 5원 단가 기준으로 5원 내외 그리고 분기별로는 한 3원 내외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거죠. 네. 전기라는 게 석유를 수입하거나 LNG를 수입해서 발전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 원유 가격이나 LNG 가격이 등락이 있으면 이걸 분기별로 반영을 해서 전기요금 원가가 비싸진다 하면 원가를 좀 올린다는 얘기고요. 떨어지면 좀 깎아들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와서 왜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애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 때문에 요금이 오르냐 요금 인상의 원인이 뭐냐 이걸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왜 어떤 게 문제가 됐죠? 어떤 연료가 올라서? 그 중앙일보 이제 3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4월 이제 탈원전 고지서 날아온다. 전기료 3% 안팎 오를 뜻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 값싼 원자력이나 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그 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LNG가격 인상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한국경제 3월 16일자를 보면 탈원전 외치던 정부 비용 급증에 원전 가동 늘렸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걸 좀 보면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18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상승하는데 이게 이제 원전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에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원전 가동률을 높이니까 전력구입비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탈원전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전력구입비를 낮춰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언뜻 보면 두 기사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 논리를 이렇게 도시화한 거고 다른 하나는 탈원전을 하다가 비용이 올라서 아휴 어쩔 수 없구나 해서 원전 가동률을 다시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사실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이제 잘못된 분석에 기반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뭔가라는 걸 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해서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을 바로 다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 짓지 말자. 그리고 지금 짓는 게 있으면 그걸 건설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폐기하자. 이게 이제 기본 정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이 원전 가동률하고 정책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둘 다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기사라는 말씀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사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2018년까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인상이 돼서 그건 맞습니다. 한전의 전력 도입 단가는 올라간 게 맞아요. 그리고 2019년 초부터 유가와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전의 또 원가 도입 가격에는 떨어졌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팩트 속에 원전 내부 수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뒤섞여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선후관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을 줄인 게 아니고 원전도 이제 내부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8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그 보수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2019년부터 다시 이제 보수를 끝내고 재가동을 또 순차적으로 하면서 원전 가동률이 올라갔다. 한수원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사실 관계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요금이 올랐다. 물론 이번에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요금이 올랐다고 해도 그 탈원전 정책이 한 50년 보고 하는 거니까 요구하고는 당장 연관질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이 기조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은 곧 탈원전이다라는 그런 정책 프레임을 계속 가져 나가면서 이제 전기요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탈원전 문제를 마치 끼워팔기 식으로 계속 집어넣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전기요금에 원가를 연동하자는 얘기는 사실 한전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 얘기가 제일 처음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한 십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였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공기업에서 공기업의 만년 적자를 어떻게 떨어낼까 각자 방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전이 우리가 발전 단가보다 싸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단가가 안 나오는 도서지역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 적자가 커요. 해서 원가가 많이 오르면 원가에 연동해서 전기요금 좀 팍팍 올리게 해 주십시오.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거라 후에 후에 자리를 잡은 정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에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선거 스케줄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해달라 이렇게 한 거가 맞는데 이게 실제 그런 이유인지 그리고 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나중에 다시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정 가동률을 30%에서 18%로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럼 남은 8년 동안 12%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소비자인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열심히 해야겠죠. 정책도 결국은 하나의 상품이니까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 따져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